여기 보면 되나요? 기대중이에요 기대중 아 그러면 저는 요새 아니 뭐 너무 수위가 괜찮을까요? 네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요새 방송에서 진짜 하는 그 안무를 보여 드릴게요 좋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퍼지는 포이즌을 불러주세요 네 카운트를 세 번 불러 드릴게요 어디까지 해야지? 1 3 5 퍼지는 포이즌 자 A 순서 표지 센터로 3 3 4 2 2 3 3 3 5 4 2 5 5 진짜로!